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게임몰릭의 제룡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이벤트 때문에 리그오브레전드를 하게 됐는데요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또는 건너블릭 회원분들이랑 함께하는 리그오브레전드 칼바람 나락의 무작위 총력전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해볼건데요 가장 각 팀에서 한 명씩 뽑아서 가장 상위의 전적을 남기신 분 전적이라기보다는 평점이죠 평점을 남기신 분들에게는 마우스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해주세요 전적 짱이죠 제꺼 자 그러면 저와 함께 하실 저희 BJ분들 아인스님 네 아인스입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스님 안녕하세요 스트로크스님이었고요 그리고 아트마케인님 네 반갑습니다 모셨습니다 제 전적을 그새 보신 분이 계시네요 아 예 징크스 성애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MBJ킹님 그리고 검은암사자님 그리고 보스봄님이 저희 팀이고요 전화와 아인스님이 같은 팀이고요 그리고 해벤템플러님이 아니라 아트마케인님과 스트로크스님과 이성규 부위님 해피펑크님 임다우디님이 한 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보도록 할까요? 시작해주세요 자 게임 시작합니다 화이팅 자 픽부터 과연 아 앗! 어? 이거 어? 뭐? 어? 어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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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어니 안정 absorbing 도전 구성 Biann 救 fuck Awesome 와 쩐다 Q퀸 Dimang Q퀸 question Q퀸 ương 이쪽까지 울려서 아 마이크가 아마 잠깐만 스카이프 마이크가 아마 스테롤 믹스로 되어있나봐요 잠시만요 이거 교환도 안되고 이거 참 저랑 캣트를 바꿉시다 저러면 퀸 못합니다 캣들이 나와요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나는 교환할 수 있는 분이 다른 분도 없어 자 게임 시작 와 전개 좀 뛰어볼까 아 내가 헤카림이라니 이럴수가 내가 헤카림이라니 열심히 샌드백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케이틸린으로 퀸이랑 바꿨구요 아 이거 이거 지는 거 아니야? 야쓰오 야쓰오 완전 잘하실 것 같은데 야쓰오고 불안하긴 하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승이요 저 게임을 그렇게 잘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참 조합이 하하 하하하하 야 이건 참 여외적도 조합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요? 에이 에이 제라스에 11은요 이쪽보다 낫지 않을까 싶은데 에이 저 정도면 여기서 양호하지 플래티넘 분이 계시니까 괜찮아요 또 모르죠 예 그 그 플래티넘은 뭐라고 부르지 않나 플래기 그렇게 부르지 않나 약간 살짝 살짝쿵 불안하긴 한데 아 근데 리브 보이스뽑력 아 지난 지난 플래티넘이셨고 지금 고유 드시네 그래도 어디야 아 아 아 아 아 아 사운드 줄이고 으 으 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상도 일어난 아욤 내 손이 고인다 내가 왕석의 아 으 난 한 아니야 자 잘못 산거 같은데 아야 잠시만요 잠깐만 뭐부터 갑였나 편하게 가자 이거부터 갑시다 솔직히 케이틀린 자주 해보진 않았습니다 저 믿지 마세요 화이팅할게요 너무 절 믿으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맞기 싫은데 혹시 몰라요 아싸 아아 너무 하신거 아닙니까 나는 할 것이 없다 이해해 야후 여러분 화이팅 갑시다 지금이다 아싸 맞췄다 아 왜 가셨지 왜 가셨을까 아 아 아니 왜 왜 왜죠 아 미쳐버리겠네 클라스 생각해 접속했다 접속하셨습니다 접속하셨어요 가만히 계셨던 이유가 뭔가 이덕이 아니었어 접속하셨습니다 아 큰일날뻔했습니다 완전 완전 지금 난리날뻔했어요 지금 자 우리 화이팅 갑시다 우리 팀도 아야 아 지금 아무렇게 때리시나 아 아 아 마다 없어 마다 갔다 마다 갔다 마다 갔다 마다 갔다 아싸 아 마다 마다 침쿱이다 아싸 아하 데뷔지 안들어가 네 제가 제가 제로기입니다 급비타크 맞습니다 왜그러시죠 아 친추하고싶으신가요 친추는 잠시 뒤에 친추는 다 두개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아 실수했다 빨리 끝나면 한판 더 하는게 어떠냐고 말씀하시지만 네 모릅니다 저희 할게 많기 때문에 아 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 지금 웃음소리 아트록스였나요 그럴거에요 멋있다 완전 멋있는 아 오 와 타이밍 질이 진짜 타이밍 질이네잉 아 아 아 아 이거 안좋은데 납보 좀 잡을걸 아 큰일났나 마나 아무것도 없다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 아 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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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시기입니까 으아 이렇게인가요 이런게 인가요? 아 저 닉네임 지었을때요? 친구한테 받았어요 저 제 닉네임은 친구한테 받은 닉네임 어? 뭔 일 있어요? 많다! 많이 있어요 지금 어 아트롯스님 동생 닉네임 약간 중2병도죠? 닉네임 이렇게 좀 개성이 있어야지 닉네임이 약간 개성인데 닉네임이 돼야죠 나이스 어 잠깐만요 지금 뭐죠? 지금 뭐가 날라오는.. 어 세발이죠 저거 에피했습니다 살았지 살았지 그치그치 어이 거기서 뭐하시나요? 으악 안돼 나이스 났다 오케이 방금 우리에게 돈 나왔던 것 같은데 나왔던 것 같은데 나와던 것 같은데 나와던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하지 궁금이 된다 잘해야하지 궁금이 된다 빡빡이 나오셨습니다. 본인이 빡빡이라며 스피디한건 좋은데 긴장감은 빨리네 케이틀린 복수한다고 나오셨습니다. 화이팅 기대하고 읽겠습니다. 어 잠깐만요 누가 복수한다고 하셨었지? 아 이성규 부인님? 예 알겠습니다. 기다리겠습니다. 어 나 뭐하는거다. 아자! 아 도망가고 있다. 아 도망가고 있다. 왜 왜다 갑자기 왜? 아아! 또 하나 없어. 아앗 잘겠네 가만야! 나 왜 안 쏘니? 왜 안 쏘지? 좋아 안맞았당 아! 오 야 큰일날뻔했다 아! 오! 아! 해피펑크즈가 해피펑크즈 해피펑크즈 딱딱 기다리세요! 제가 갑니다 아앗 할수있을거같애 왠지 할수있을거같애 이길수있을거같애 여러분 제가 갑니다 제가 갑니다 제가 가요 를 어떤 소환사 우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하하 부들부들 나왔다 아싸 부들부들 나왔다 아 아깝다 오와 엄마야 나 죽어 죽어요 님들 나 죽어요 으아악 이러긴가 아 이렇게 나오는건가 아 롤 피구하는거요? 아 롤 피구도 있었어요? 아아 아아 다음에 케파방송 해달라고요? 케파? 케파는 제가 나중에 라비링투스님 모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비링투스님이 잘하시거든요? 아 이중 아 이중 파이팅합시다 여러분 의외 lo 박빈인데 의외 의외 좋아 좋아 할수있다 아 아! 아 장난 아닌데 아트 맞힘 좀 하시네요 오! 피하시고 온다! 오 예 적자리 피하고 적자리 적자리 피해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아깝다! 아! 안 돼! 안 돼! 아! 우아! 아! 싸! 오! 좋아! 좋아! 싸! 됐어! 됐어! 살아야 싸! 아 큰일 났다 뭐! 뭐! 죽었다! 죽었다! 아! 위험해 보이는 걸 봐! 안 돼! 우리 포탑! 우리 포탑 짱! 아! 그래도 이쪽에 원딜이 좀 있어서 낫네 둘이나 있어! 우리 원딜 둘인가요? 우리! 우리가 우리 쪽에 원딜이 둘인 것 같은데? 퀸에다가 그래서 훨씬 조금 더 딜면에서 약간 더 유세할지도 어딘가 어딘가 여기! 여기! 가자! 어디와! 좋아! 보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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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새 쨐무엌! 보새 왤ohchau! 조아쨍! Awяниä앗! 4명 맞았어! 와아아앗! 저걸 크로스 하는 저기다가..ess verst을 상대하고 그냥 쏴버리네 그냥 대단한디? 보새!! 보새! maximize 보새! 어새 이제 무새 examine 보새! 보새 이제 아니? 와 와 와 나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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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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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지 오예 살았지 살았지 안 돼 안 돼 아이고 깜짝이야 피 없는 사람 옆에 두고 오예 아 그렇죠 방송 소비 듣기 빌려서 올라왔어 좋아 좋아 어 야야 아저씨 오로우큐 좋아 댕기세요 아저씨 그러시면 안 되는지 아저씨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저기 아칼리님 없는데 하고 있는 거였구나 하하하 참 그러합니다 킥빙으로 가고 있는 게 있었어 그런 이유야 저는 원딜 주로 해요 재밌어서 원딜이 가지 마세요 하지 말래요 원딜 하지 말래요 알았어요 안 할게요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까 아칼리님 들어오셨어 알겠습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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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간다아앙 아유 저에게 돈이라잖아 어 잡히나 아 아칼리님 아 아 예 시비를 잡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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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잡았다 못 잡어? 안돼 아 이럴 바람상마 대-발 대-바 나이스 하하 대-바 우와 씨 뭐 왜 안 중단했어 저 봤습니다 이야 역시 우리 팀 와 아무것도 태카림이 딜이 안나옹 하하 난 캥커야 와 왜 안 중단했는데 왜 올링 이런 와 나 진짜 안중을 줄 몰랐어 흐흐흐 아주 개극혐처럼 해야 가끔 이렇게 빵빵 터지죠 갑시다 아 제발 제발 내꺼 좀 남겨요 내 목도 우와 신중하게 갑시다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nghi 아아 왜 이렇게 아파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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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 으 리얘기 안녕하세요 슬아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버う 으 으흐흐흐흐흥 으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ef ыв흐흐흫흐흐흐 veins Roget pop 아 으으... 안돼 안돼 우리 포탑 안돼! 아... 절대 여기서 질 수 없다 절대 질 수 없다! 아... 아... 주머라! 아니 아니 그걸 맞아줘? 어? 아 좋아좋아좋아좋아쩡좋아쩡좋아쩡 좋았쩡 개쩡좋아쩡 아 땡장 아 제발 아 카이밍 마스가 오예 오예 아 제발 한 대만 한 대만 좀 한 대 가옹 으아아아악 에이카님 저 창 던지면 안되나? 봤어? 이게 서포터의 힘입니다 펄 님 서포심? 데라스가 어디가 서포시입니까? 서포시였죠? 뱀 뱀 어? 어? 이 클랩뻑했다 아니 이걸 클랩이 지금 왜? 뒤에 서 아이와이와큐 아아아아아아 내안!! ww 안뒹 아.. 누가 이렇게 함정을 설치해놨지? 으억 안되어 아유가 가스벨브도 열언놨네 아 protee 안되어나서 조용히 있어야지 깜치지 말아야지 Q 날린거 맞아? 날렸는데 왜 안죽어? 따세! 나셔! 이쯤에서 살짝 쿵쿵! 나셔! 누가 뭐라 그랬죠 아까? 허허 아 근데 우리 아까 억제기까지 밀렸었구나 어쩐지 슈퍼미니언이 갑자기 어느순간부턴가 왜 근데 우리 아칼리는 가만히 있어요 아 아니구나 지금이다 몸 대고 있을 때 지금이지 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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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됐어 안녕 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 어 NA NA MA MA A AND 여러분 저 일부러 못하는 겁니다 일부러 진짜? 여러분 저 일부러 못하는거에요 정형찬 어이엇! 우와 아트로 오우 아트록스 오와 으헣헣았았하 같하하하 오와아 여러분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오 죽을 뻔 맞을 뻔 맞을 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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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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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진짜 바람장막 진짜 아까부터 바람장막 바랍 바람바람 그치 고라지 고라지 바로 올거지 바로 올거지 바로 바로 올거지 아 뭐야 맞았는데 진짜 못맛이네요 어이 그 와중에 어이 나 아직 안 죽었어요 거의 우리 다 우리 우리는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린 다시 설 수 있어요 이렇게 끝낼 수 없다 이렇게 이렇게 죽을 수 없어 아 제발 제발 나 템만 좀 점프 잠깐만 앉아 이리와요 이리와 이리와 아 죽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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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죽어라 하나만 죽어라 하나만 죽어라 아싸 아싸가 아니에요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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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됐어 안됐어 어디 아 살았나 됐나 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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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이다 아 아 아 그쵸 뒤를 조심했어야 되는데 아 제가 어 우리 억적이 생겼네요 고마구 양거 뒤통속 아 아 안돼 이렇게 죽을 수 없어 가세요 가세요라니 어 지금 가자 흠흠 오 오 우와 나이스 잘 피하다 우와 저 완전 잘 피한다 자라스짱 일로와요 마따 마따 암바 뜨자 아 오실 생각이 없으신 걸로 아니 왜 안오고 거기서 때리죠 아 총 없어야 돼 시켜요 홀 너무 하시네 흐흐 흐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 됐다 야 미는 거야 우리? 미는 거니? 아 어디 도망가 오케이 다시 가볼 입었어요 우와 어우 이거에 맞은 거였어 나 아까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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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세 역전 여러분 전세 역전 전세 역전 역전잼 하나만 하나만 짹시다 오 오ὔ아 어쩌 쩌쩌쩌쩌쩌쩌쩌쩌쩌. 쩌! 어어 està, 쩌쩌쩌쩌쩌쩌쩌. 어디가? 어디가 돌아와? 뭐니? 님 잠깐만요 님 아 잠깐만 잠시만 잠시만 안돼 안돼 여기도 죽나? 아 잡을 수 있었는데 어시만 신나게 먹고 갑니다 어우 죽네 와우 멋있다 님은 잘한다 흐핳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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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바로 그치 내 내 내 설계대로 으하아 공포 어허허 오 안돼 해카리는 니 맛에 하는거지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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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아! 와 우리 여기 포털 빛나? 안돼 안돼! 헐! 제발 빨리 가자 케틀아 움직여라 케틀아 움직여라 여러분 좋았습니다 빠져요 이 양반아 빠져야 돼 헐! 어 1호 들켰네 안돼 안돼 죽지마여 거기서 왜 죽어 안돼 안돼! 나 빼야지 아니 이럴수가 안돼! 지금 이거는 내 계획이 없었다고 바람장박 진짜 잘 쳐 장난 아닌데 와 와 어 누가 나보고 나쁜 놈이래 그러게요 맵이 1자라서 그런지 진짜 훨씬 잘 쳐보여 잘 치는거 같이 보여 오 earthquake 지금 날 Leo 날 용 Xu 제발 제발 가자 가자... 고생했다... 가자 가자 가자... 인성 dum님 어디 계세요? 탄화했습니다! 열심히 맞고 산화했습니다! 이산 mah emissions!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아아 아아 되니? 저기도 걸리셨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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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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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깼다 깼다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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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이렇게 이겼다! 네 참 나 죽었는데 끝났어 이겼다!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거 재밌구만 이겼으니까 제라스의 딜리안이 너무 압투적으로 많은데 볼까요? 챔피언에게 강한 피해 그래도 저 나쁘지 않은 피해 제라스 봐 이게 뭐야? 제라스가 딜 넣은 만큼 저는 맞았습니다 그렇군요 장난 아니군요 자 그러면 일단 녹화는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좀 더 잘 안정도 배고파시 감사합니다.